안녕하세요. 저자 모나미입니다. 이번 강좌에서는 레이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. 행복한 하루라는 문구를 가지고 레이어를 어떻게 다루고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행복한 하루 옆에 이모티콘이 있어야 돼요. 레이어즈 패널에 보시면 이모티콘 1과 2가 맨 밑에 보일 거예요. 이모티콘 1을 선택을 해주시고 시프트를 눌러서 이모티콘 2도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. 그 다음 이모티콘 1과 2를 문구 위로 드래그해서 올려줍니다. 그러면 맨 위에 상위 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모티콘이 나타나게 돼요. 그 다음에 행복한 하루와 그린 캠페인을 선택을 해서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. 우선은 툴 패널에서 선택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볼게요. 드래그를 했는데 배경이 움직이네요. 그러면 배경을 컨트롤 G를 눌러서 취소를 한 다음에 배경이 움직이지 않도록 레이어즈 패널에 가서 배경을 잠궈줄게요. 그 다음 드래그를 해서 행복한 하루와 그린 캠페인을 선택을 해줄게요. 다시 툴 패널에 있는 면색을 선택을 하고 흰색으로 바꿔줄게요. 그러면 행복한 하루와 그린 캠페인의 색깔이 흰색으로 바꿨네요. 근데 그린 캠페인 옆에 로고도 같이 흰색으로 바꿔줘야지 더 어울리겠죠? 그러면 이번에는 로고를 선택을 해볼게요. 이번에는 레이어즈에 가서 로고를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 밑을 클릭합니다. 그러면 로고에 관련된 객체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. 드래그를 하지 말고 이번에는 로고 옆에 있는 동그라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든 로고의 오브젝트들이 다 함께 선택이 돼요. 그러면 행복한 하루 그린 캠페인 로고가 다 흰색으로 바뀌었네요. 이번에는 이모티콘 1과 2가 있는데요. 1과 2 중에 뭐가 더 어울리는지 한번 봐볼게요. 이번에는 이모티콘 1의 레이어를 눈을 눌러 감춰줄게요. 그러면 이렇게 그 밑에 있던 초록색 이모티콘이 나타나는데요. 다시 노란색 이모티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눈이 있던 부분을 클릭해줄게요. 그럼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서 노란색 이모티콘이 나타나는데요. 이렇게 눈을 감겼다가 켰다가 해서 어떤 시안이 더 어울리는지 선택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. 저는 노란색 이모티콘이 더 마음에 들어서 눈을 켜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보고 색깔을 바꿔보아서 레이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. 그러면 저는 이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 강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